동대문구 동대문구가 오는 18일까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2022년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양성에 동등한 사회참여와 권익, 복지증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참여 촉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등입니다.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업은 사업 목적, 적정성,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월 중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접수된 사업 목적, 적정성,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